안녕하세요. 날씨터치큐 유닉상입니다. 기다리던 비가 와서 좋긴 한데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내리는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양이 와서 좀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 소나기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500헥토파스칼 일기도가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장마전선이 올라오지 못하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보셨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자료가 되겠는데요. 몽골 북쪽으로 기압능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남쪽으로 우리나라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상층 고래 동반된 한기가 자리 잡으면서 이 상층 골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류를 차단을 하면서 장마전선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를 보시면 몽골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상층 능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남쪽으로 처지면서 그 남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상층 고래 동반되는 한기가 우리나라 상공, 남하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을 뒤엎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상층 고래 지상의 저기압을 발달시키면서 서해상에서 저기압을 발달시키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층에 한기가 남하면서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커져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상의 저기압 부분, 지상 일기도를 통해서 보시면 지상의 저기압이 강하진 않지만 남쪽으로부터 올라온 기류에 따라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상하층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구름이 생성된 지역에서는 수증기가 많이 남쪽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류 흐름을 통해서 그 하층에 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해상에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동쪽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올라온 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쪽의 수증기를 많이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증기의 양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가강수양이라고 해서 지상부터 상층에 수증기가 포함된 지역까지 이 모든 수증기를 강수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40이라는 얘기는 연직적으로 모든 수증기를 비로 환산했을 때 40mm가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좀 전에 하층에서 남쪽의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기류가 올라오게 되면 이 40mm는 100mm가 될 수도 있고 한 200mm까지도 올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한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자료를 봄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는 많은 10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기 불안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상층의 한기나마, 많은 수증기 유입, 지면 가열에 의한 상하층 큰 온도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 반까지는 1번 비중, 상층의 한기가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면 내일부터는 상층의 한기가 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지면 가열에 의한 상하층 온도차가 커지는 것이 추가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도 면에서는 어제 오늘보다는 내일 모레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보면 상층 골,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는 시간 구분이 없이 밤과 낮, 어느 때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사에 의한 상하층 불안정 요소가 강할 때는 주로 일사가 강한 오후에서 밤 시간대에 주로 내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국지적으로 곳곳에 천둥, 봉위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비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날씨터치 키우는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